스타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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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아 라이브 인스타일수 있어 댓글을 읽어야지 자꾸 제꺼라도 갖다 드릴게요 한글자막 by我也 한글자막 by 멜 appelle 자막은 전장으로 전장으로 나왔면서 전장으로 나왔던 통화을 이루어날 수 없었는데도 한국은 한국의 통화 어찌 이 시간에 잠깐 인사드리려고 했습니다 최근에 어찌 또 멤버들이랑 있다가 인사를 다들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 인사드리려고 못 켰어요 고니쳐 천명 너나요 천명 너나요? 천명 넘어요 못 넘을 것 같아 힘이 부족하다 어떤 행동으로 해야 되지? 넘어 천명 넘.. 넘었네요 별거 아니지마 어떡합니다 신기하네요 안 주무시고 뭐하세요? 저희 오늘 잠깐 밥 먹었어요 고기 먹었습니다 고기 다들 뭐 하세요? 프랑스에서 만나요 한국은 말하실 수 있는 분들 성버 형 뭐가 화이팅이지? 화이팅할 거 없어 우리 지금 할 게 없어서 맞아요 방금 얘기하다가 널 생각 중 뷰 마이의 삶 세웅이 형 잘생겼어요 누구야? 성버야? 응 네가 더 잘생겼어 형은 잘생긴 게 아니야 네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 제발 이건 성버야? 진짜 맛있어 나는 성버야? 내가 정버야? 잘생겼어 오늘시 careful 성버야? 하지만 성버야? 내가 저녁은 성버야? 나의 삶은 I'll go back to dance with Max Yeah 뭐라는... 다시 돌아온다는 거 아니야? 인생 형 키 떼어줄 사람 많아가지고 예약자가 너무 많아 적어도 200명은 넘어 Q. 랩팬도 중요한 분들입니다 랩팬도 중요한 분들입니다 누구죠? 몰라? 내 이름만 돌려줘 브라질 저쪽도 방송인가요? 아니요 아프리카 말하는 거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인스타만 켰어요 아 그 앵그리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아 다들 아 아 아 넌 PAUL 그런 걸 말 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잘 친합니다 찬옥이랑 잘 친해요 한국말을 못해요 괜찮아요 화이팅! 후쿠오카 타노 어 읽을 수 있어? 시카 다 되스까? 후쿠오카 언제 옵니까? 사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질문이에요 타노시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별로였군요 아 후쿠오카 어땠어요? 아 후쿠오카 그냥 그냥 좋았어요 네 좋았습니다 어디든 가면 좋죠 근데 가서 일하고 쉬는 시간에 조금씩 먹고 뭐 했는데 모모비치 해변? 거기가 제일 괜찮았던 것 같은데 거기서 잠깐 샵을 쉬면서 먹었거든요 일본의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형 저랑 밥 한 번 같이 먹어요 성분은 밥 먹는 거 좋아하나봐 당연히 좋아하시네 다이어트 한다던 뭐 다이어트 한다던 파이팅 하시고 저희 한 몇 분이냐 지금 25분에 다이어트 한다던 다이어트 한다던 다이어트 한다던 다이어트 한다던 네 막상 키니까 더 할 게 없네요 왜 후쿠오카를 택한 거야 일 있어서 간 거고 일 있어서 간 거고 점사검사 간 거에요 부모와 종국말 할 수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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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면 계속 했는데 오빠 끊지 마 안돼 또 왔나 제 동생 귀여운 둥이 동생 저의 하나밖에 없는 제 동생은 얘밖에 없어요 또 왔나 그냥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잠깐 지금은 어디에요? 저희의 아시티입니다 왜?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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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슬리피 그러니까 안졸려 전혀졸려 지금 엄청 멀쩡한데 조명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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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콜라미야 안녕 안녕 시카고 바이 바이 이게 막 빨리빨리 뭐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서 연락 찬호오빠 세공오빠 오야스미 사랑해요 아리가또 고마워 아리가또 아리가또 파이팅 댓글이 빨리 올라가나봐요 왜요? 이거 댓글 많이 쓰면 묻히는 댓글도 많이 있어요 아 진짜? 죄송해요 저희가 잘 못 읽어서 아리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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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굿나잇 굿나잇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